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문제집 저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챕터 1 운영체제 사용 포인트 핵심이론 강의 시간이죠. 우리 포인트 핵심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용어 하나하나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암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 드렸지만 우리 포인트 핵심이론 강의에서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 강의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풀이 하셔야 되겠죠. 숙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 문제집의 컨셉은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포인트 내용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다가 해설도 달아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1번 운영체제의 개요인데요. 첫 번째로 운영체제의 정의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줄여서 OS라고 불러요. 주로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말보다 OS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오퍼레이팅. 오퍼레이팅은 무슨 뜻이에요? 동작하다,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시스템은요. 우리가 그냥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체제, 체계 또는 장치, 조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운영체제는 여기 나왔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이 시스템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OS라고 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일단 그거 먼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하드라는 거. H-A-R-D, 하드. 그러면 딱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웨어, W-A-R-E의 제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제품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우리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드웨어. 인간으로 친다면 뭐다? 육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라는 건 S-O-F-T 부드러운.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웨어라는 거 마찬가지로 제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 하드웨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소프트웨어는 정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결론적으로 운영체제라는 거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네 둘 다 이런 자원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준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죠. 그럼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이게 바로 운영체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운영체제의 종류 뭐가 있어요? 윈도우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으면 컴퓨터가 뜨지도 않아요. 부팅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정의, 거창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해주고 관리해 준다.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컴퓨터에 안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운영체제의 정의 됐고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목적인데요. 결론적으로 운영체제, 윈도우즈의 목적이죠. 얘를 깔아서 쓰는 이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능평가 요소입니다. 아,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에도 해당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능평가 요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윈도우즈를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데 어떤 처리 결과 또는 인터넷 어떤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고, 처리 결과 엉뚱하고, 그렇죠? 파일 복사했는데 복사 안 되고, 파일 삭제했는데 삭제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쓰겠습니까? 못 믿어요. 바로 그겁니다. 신뢰도라는 거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가 얼만큼 정확하게 처리하냐. 그거예요. 정확하게 처리하는가의 정도. 이 부분은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신뢰도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신뢰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 사용가능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컴퓨터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윈도우즈가 주인님, 내일 쓰면 안 될까요? 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빨빨리 써야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 사용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능력. 처리능력.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컴퓨터가 얼만큼 처리하느냐의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결국 이제 생산성. 그 다음에 응답시간. 응답시간 뭐예요? 컴퓨터가요. 어떤 문제를 줬는데 계산, 뭐 곱해라, 더 해라 했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응답하는데 아주 시간이 엄청 거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응답시간. 이거를 영어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요. T-U-R-N, 턴, A-R-O-U-N-D, 어라운드 타임. 갖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응답시간으로 낼 수도 있고요. 한글로 턴, 어라운드 타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턴, 어라운드. 결과 얻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를요. 암기 쏙쏙. 어떻게 외우셨냐면요. 신, 신뢰도, 신, 사, 신사, 사용가능도, 신사처럼, 처, 처리능력, 신사처럼. 응해라. 신, 사, 처, 응. 이렇게 해보세요. 신뢰도, 신, 사용가능도, 사, 처리능력, 처, 응답시간에, 응. 신, 사, 처, 응. 이게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신사처럼 응해라. 신, 사, 처, 응. 신뢰도, 사용가능도, 처리능력, 응답시간, 성능평가 요소라고도 한다는 거 거듭 강조해드리고요. 신, 사, 처, 응. 신, 신뢰도, 사, 사용가능도, 처, 처리능력, 응, 응답시간. 신, 사, 처, 응. 여러분들 오늘 신사처응. 좀 힘들어도 한 30번 하세요. 신사처응, 신사처럼. 신사처럼 응해라.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럼 응해라. 성능평가 요소,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응. 이렇게. 제가 시간상 30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신사처응 외우세요. 됐죠?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응.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인데요. 신뢰도라는 거는 높은 개념의 단어, 높은 개념의 표현이 좋은 거죠. 신뢰도가 높다, 조심하시고. 사용가능도도 높은 개념이 좋은 거죠. 처리능력도 높은 개념의 단어, 표현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응답시간은요. 턴어라운드 타임은요. 빠른 개념이 좋은 거죠. 단축, 최소화 이런 표현이 좋은 겁니다. 응답시간의 최대화는 무슨 뜻이에요? 느려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 재밌어요. 느려터지고요. 속이 좁아 터집니다. 응답시간은 짧은 개념의 단어, 표현이 좋은 거예요. 단축, 최소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말장년에 친다는 얘기죠. 응답시간의 최대화, 운영체제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최대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느려터지더라 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응. 이거를 외우는 것은 1차적인 거고, 또 두 번째로 응용하는 것은, 이 운영체제의 목적을 가지고, 최대화, 최소화, 높다, 작다, 이런 걸로 혼돈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응답시간의 최대화는, 느려터진 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인트 1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